으음 날 먹크 할거야 으음 날 먹크 할거야 으음 쥐 으음 보어으 보어으 그럼 굿 굿 동중전문성 학교 학교를 안갔어 12 히힛 히힛 히힛을 얻은 사일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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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업 에이 자 들어가자 으아아...아...아ую...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아주 잘 나왔어 섬탑을 부스러 왔다 꼬꼬 혹시 꼬우시인가요? 너무 잘나왔고 뭐? 범 구상딸이 별른데? 엘리트 가야겠다 엘리트 안갈라 했는데 한수 플러스 주지 엘리트 안갈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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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리 뿅 아니? 관살? 좋구요 게노답 삼형제다 하하 고개 하나 정도만 있어도 뭐 이딴게 엘리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군 너희들은 엘리트 실격이다 너희들은 엘리트 실격이다 썩은 고구마 정도 되지 않는다면 엘리트라고 자칭하지 마라 어이 어이 이녀석 스테이터스를 보니 고작 일반 몹이라고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비키시지 부채 정도면 먹을만한데 안맞는다는 마인드로 간다 얘네가 엘리트지 진짜 엘리트를 보여주마 진짜 엘리트를 보여주마 야카? 야카 왜 쓴? 쓰레기인데? 나에겐 빗죽님이 계신데 헛소리하지 말고 집자 곱창휘 앗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걸까요? 나스 사일런트는 여러분에게 실망했다 메이저 모험 빨간 열쇠 빨간 열쇠 찢어진 열쇠 아 아 벗어 고개 줘 빨리 아 으아 잔상 뭐요? 악몽? 연 썩은 연 안집을 이유가 없네 고개 나와야 되는데 딸님 고개를 드세요 아니 고개 먹으려고 고개도 있어야 되고 저것 왠전이 있어야 되고 왠전이 있어야 되고 고개 없으면 이제 고개 없어도 되는거 아님 아 엔드 고개 없어도 되는거 아님 아니까 고개 나오네 이것이 협상의 스킬 이것이 협상의 스킬 중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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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하는 사일런트 뭐야? 뭐야? 랭알 랭알 뭐야? 상점 들으고 제거해야되는데 여기로 갈까 엘리트 없어서 좀 그렇네 가서 엘리트에게서는 타일런트가 왔다고 이제와서 고개를 쓴다? 그건 좀 멋이 없네 펀파고 쿨하게 간다 펀파고 쿨하게 간다 반반 무반이 무반이 바訂閱 숙주 처벌 숙주 얼굴 ologies 아빤 pin 연락 인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지개 반사신경. 티어리스트 한지 1년 됐던데. 티어리스트 새로 찍어야 되나? 비어리스트 요청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아니 카드가 안 바뀌었는데 왜. 내 휴대폰도 바뀐거 없는데 새 휴대폰 나오잖아. 뭐? 고개. 갈색이더는 좋은데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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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혁이 뭐 1 2 3 5 5 5 6 6 6 7 8 8 8 9 9 12 12 12 12 12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이거 왜 안먹는 버튼없어 소매를 넣어야겠다 심장 묻은 살런스 이게 다 괜찮은 전략이 없어서 그냥 진작 한 번에 잡을 수 없을때 그냥 잡을 수 없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